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네가? 점수를 매길 수가 없죠 사랑 그 자체죠 형, 찰 다시 갈게요 둘, 셋!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준비했습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채널 고정 이렇게 해서, 알아서 그렇지,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말 뒤에서 큰 수 있는 게 가장 위험해요 아무튼, 그걸 사야 돼 안 해 여기 와요? 어 잠깐, 이거 빠져 뭘 하고 싶네요, 자꾸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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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 뒤에 자기 얼굴 예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, 맞아요, 맞아요 아니요, 제가 예쁘진 않고요 본인이 저 제 얼굴만 빼고 다 예뻐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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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아, 좋아 라빈이가 즐거우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